조진웅 씨는 이번 영화 찍고서 사실 조금 후회했다 약간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배우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님이 원하는 비주얼에 맞춰야만 했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독한 형사역을 위해 다이어트뿐 아니라 근육까지 키웠다는데요. 정말 같은 사람 맞나요? 감독님이 아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근육 말고 팔 근육만.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을 조진웅 배우가 다 해냈기 때문에 감독님이 믿고 하신 거지. 아무튼 저도 한번 도전이었죠. 그리고 충무로의 대세 배우로 자리 잡은 유준열 씨. 천만 영화 택시 운전사와 순수 무공해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순박한 눈웃음으로 중무장했던 그가. 이번에는 180도 달라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웃음기를 싹 지운 채 속내를 알 수 없는 인물로 변신. 대사보다는 모든 걸 눈빛으로 표현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배우로서의 고충도 많았다고 합니다. 준열이의 지문은 항상 응시. 덤덤하게 본다. 진짜 어려웠었군요. 배우가 뭔가 대사로 전달하는 게 사실은 편하기는 해요. 이렇게 속마음을 표현하든. 그게 대사가 없어서 편하긴 했죠. 솔직히. 아무래도 이제 뭐. 거기 안 받잖아요. 그림만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는 상대가 그걸 보고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촬영하면서 느꼈는데 너무 그거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 받아주시니까 제 감정이 저절로 이렇게 살아났던 것 같아요. 첫 촬영장에서 비주얼이 너무 달라졌다 하는 배우가 혹시 있었나요? 지금 다들 뭐 공유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김성련 선배님. 이번 영화의 홈일점이자 마약 조직에 단서를 제공하는 조직의 실세 역할을 맡았는데요. 쳐봐 내가 잡게 해줄게. 스크린을 찍고 나올 것 같은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으로 힘을 좀 줬죠.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의상도 어깨뽕 이거. 아 좀 더 조금만 더 세워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소화를 못해. 제빈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제빈이 좀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의상도 강렬하시고.